3명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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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뭣이였어. 야,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기대된다. 너 갑자기 너무 두근두근거리는데? 오늘부터 달리는 사이가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래. 우리만의 달리기 코스 짜기. 코스를 이끌어갈 리더를 정합니다. 달리기 시작 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달리는 사이 귓가에 전해지는 멘트에 집중합니다. 달리는 사이에 보고 두고 느낀 것들을 런닝복에 기록해보세요. 우리 친구 사이 리스트가 있어. 친구 사이 리스트는 뭐야. 이게 약간 해야 되는 리스트 그런 건가? 그렇죠? 이거 좋다. 노을 사진 찍기. 우정팔지 만들기. 우리 야외 바베큐 파티하자. 좋아요. 이거 뭐예요? ATV가 뭐예요? ATV 이거. 부릉부릉. 보양식 먹기. 야식 파티. 콜. 아 근데 저 옷 할 것 같은 거 하나 생겼어요. 뭣? 서로 메이크업 따라하기. 난 메이크업 진짜 못해. 나 선크림만 발랐어. 우와 언니 피부 너무 좋다. 언니 피부 진짜 좋네. 나는 사실 오늘 계속 달리기만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메이크업을 파운데이션도 안 갖고 나 선크림만 갖고 왔어. 언니 피부 진짜 너무 좋다. 엄청 좋은데. 부럽다. 진짜 부럽다. 오늘 안 해도 예뻐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근데 뭐 어차피 다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근데 리더를 정해야 되는데 리더도 정해야 되고 코스도 짜야 되고. 그러면 달리기는 내가 할게. 왜냐면 나는 많이 달려봤으니까. 좋아요. 오 좋아요.